됐나? 됐다 소리 적당한가요? 어이...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 되게 뭐... 뭔지 모르게 소름 돋는데? 최은정님 슈퍼채팅 5,000원 감사합니다 최은정님 5,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디오를 지금 켠 느낌인건데? 보니까 그죠? 뭐 하천이 있고 진짜 대충 만들었다 막 잘라다가 붙였네 이거... 패드는 지원을 안하나? 패드는? 패드 되나 한번 볼게요 마우스로 하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어 된다 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게임 소리가 크다고요? 잠시만요 왜 이렇게 시간을 떠나야해? 왜 이렇게 시간을 떠나야해? 늦었어.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. 지금은 어때요? 왜 저리가 술 마셨냐? 비틀거려. 아... 아... 몰라. 꿈인지... 뭔지... 놀이터도 있어. 뭐 있을 건 다 있네. 내 집은 어디일까? 깜짝이야. 뭔 소리야. 아... 아... 똑바로 못 걸어. 벽에 붙어 걸어. 뭔가 이상해. 저작감이. 그거봐. 뭐 오른쪽으로 막 붙어. 저... 저절로. 우리 집은 어디야? 아... 야... 게임 사운드는... 까마귀 소리가 다 인거야? 어... 허... 어휘밋. 어휘. 뭐지? 브라이트를 좀 올려볼까? 아 마스터 볼륨을 여기서 할 수 있구나 아 필름 그리... 요거 요거 할까 말까? 그래도 하는 게 또 좀... 느낌상? 뭐 의도한 바가 있을 테니까 네 카레님 어서오세요 여기 마우스 뭐야 마우스... 마우스 같이 움직이지마 마우스 어떻게 없어야 됐다 패드로 하는데 마우스가 움직여 BGM을 내가 넣을까?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BGM이 왜 없지? 어때요 BGM BGM 어울려요? 로스트걸 쓸데없이 도전 과제 같은 게 뜨고 있어 어렸을 때 동네 골목 BGM 딱 전형적인 일본 분위기이긴 한데 그치 한국의 어딘가도 약간 이런 비슷한 골목이 있었겠죠? 오이씨 오이씨 시작하자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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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매는... 고야 네 치크님 어서오시고요 조커님도 반갑습니다 나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 했지? 뭐 달리기도 없고 네 어서오세요 뭐 뭐 상호작용하는 집이 없는데? 뭐 잠겨있다 이런 것도 없고 태풍 온다고 늦게 출근하래요? 다행이네 또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같은 장소만 몇 번째 왔다갔다 하는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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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숨겨진 곳에... 이거 우리 집인가보다 이야... 어? 어? 어! 오카이레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미쳤네 와 소름인데 이거? 오카이레가 응답하지 않습니다라니 자 오늘날 게임은 뭔가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인가요? 근데 이거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아요? 여기 어떻게 들어가서 사러? 이삿짐은 어떻게 옮긴 거야 이런 골목으로 해서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데에서 산다고? 여기서 오 집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돌아왔어 잠겼어 신발 신고 다니네 짐이 사람 사는 집이 아닌데? 어디가 열린거야? 어디 문 열리는 소리 났지 않았어요? 여긴가? 여긴가? 1층인가? 이게 걷는 것도 제가 아까에 술 먹었냐 그랬잖아요 걷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 주인공이 뭔가 지금 좀 흐느적... 어 여기 문 열려있다 흐느적 흐느적 그런 느낌이야 어쩌면 그것은 단지 나 어쩌면 그것은 단지 나라는게 나 혼잔가? 약간 이런 느낌인가? 지금 이것도 약간 발번역... 어? 뭐야? 어 뭐야? 어 뭐야 방금 어디서 뭐야? hot 뭐 뭐 뭐 표시도 안 들리니까 더 뭔가 집중하게 되나 왠지 사다코 가야코 가야코 나올 것 같애 뭐죠? 왠지 사다코 가야코 CW님 어서오세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애가 이상한 되게 좁은 골목을 통해서 집에 왔어요 엄마와 내가 이사 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근데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왜 사람 사는 흔적이 없어 뭐 도너츠는 먹었네 그쵸 그쵸 뭐 진짜 일본 딱 그 괴담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긴 해요 정화도님 어서 오시고요 버려야될까?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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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와 내가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짐은 모두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나는 잠긴 몸만 하염없이 덜컥덜컥 움직이며 집안을 돌고 있었다 지금 딱 요정도의 지금 진척 상황이란 말이죠 다시 밖으로 나가버려 해도 다시 밖으로 나가버려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걸음이 무겁다 지금 이걸 누군가가 지금 이 소녀의 행동을 지금 비디오로 이게 지금 녹화가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란 말이지 아닌가? 처음에 막 비디오 넣는 소리 비디오 테이프 넣는 소리가 났잖아요 그럼 소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지? 언제입니까? 왜 나한테 물어봐 발번역은 좀 감안해주세요 한글이 나오는 게 어디야 여자애가 자기가 사는 집을 계속 이렇게 하염없이 막 돌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요것도 안 열려? 어? 뭐야? 웬 고양이? 네코장 고양이가 집에 왜 있어? 길 잃은 고양이가 집에 있다고? 왜? 왜? 왜 때문에? 집안의 붕박이장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했더니 길 잃은 고양이가 튀어나왔다 왜? 어? 이 이 이 이 라고 써있어 뭐야 뭐야 패드 지원을 하지만?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니었다 에잇 에잇 그럼 잠깐 뭐 그게 있나? 뭔데? 방금 뭐라 그랬어요? 나 못 읽었어 패드로 하다가 이 뜨면은 그때 이를 눌러야겠다 이 뜨면은 그때 이를 눌러야겠다 잘 봐야겠네 이가 뜨는지 안 뜨는지 저거 무슨 우편물이 있는데? 아 콜라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너와 나의 우리 고맙습니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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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또 뭐 봐야돼 앨범인가? 이거 뭐 안키 이런 거 없나? 뭐 키 조작 뭐 알려주는 거 없는 거? 콜라님 슈퍼채팅 3만원 감사합니다. 콜라님 이게 무슨 일이야 콜라님 게임 채널에 이런 큰 의원이 들어올 줄이야 이런 폐가와 같은 채널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콜라님 복 받으세요. 너무 좋아. 짱짱맨 이게 내가 게임 채널을 버릴 수가 없어. 의리 하시는 분들이 의리 의리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번 방송 때 못 들여서요. 아니 꼭 줘야 될 필요 없잖아요. 감사합니다. 속이 뭐 아지트라구요. 그렇지. 아는 사람들만 오는. 고데기 님 어서 오시고요. 뭘까 도대체. 뭘 해야 될까 너. 2층은 아무것도 없어. 2층은 아무것도 없어. 어쩐지 이게 좀 평가가 복합적이더라. 이거 다음 걸 할 걸 그랬나. 좀 아니 좀 명작으로 알려진 것부터 할 걸 그랬나. 어? 나는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. 정리해. 빨리 해. 아니 얘기를 할 거면 좀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. 몇 바퀴 돌고 와서 대사 하나 치고 몇 바퀴 돌고 와서 대사 하나 치고 하지 말고 아니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? 여기도 고양이 있어. 옷만은 없고. 정리도 안 돼 있고. 아 그래서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집이 어디였더라 했던 건가? 에밀리 님 어서 오세요. 그랬겠죠? 허허허허 얘가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주일 돼가지고 아직 이 집이 익숙치 않은 거야. 거기다 그렇게 골목에 숨겨져 있으니 집 찾기가 힘들지. 아 인간적으로 다 본 것 같다. 좀 나에게 뭔가 진척돌을 타고 어? 깜짝이야! 누구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박성민님 어서 오세요. 와 진척돌을 달라니까 이렇게 갑자기 크게 줘버리네. 어 이 어 후레쉬 같았는데 어두워졌다. 어두워졌다. 안 그래도 어두웠는데 더 어두워졌다고? 네 칠리 칠라스 아트 게임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어두워졌다. 어두워졌는데 엄마는 주전자 화장실 다다미 수납다이 방. 뭔 소리야? 주전자 화장실 다다미 수납다이 방? 이게 방 같은데 영태이나님 어서 오시고요. 오카이리에라는 게임입니다. 주전자 주전자 이거 주전자 아니야? 어? 4라고 돼있어. 4 4 주전자 4 여러분 4 4 외워나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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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여긴 어디야? 어? 이건 뭐야? 아 여기다 쓰는 건가 보다. 화장실 화장실 가봅시다. 태풍 오기 전에 집에 가야 되지 않냐고요? 태풍 오면 여기서 고립돼 있죠 뭐. 화장실 2 화장실 2 여러분들 4 2 뭐야 이거? 거꾸로 돼있어. 헉? 뭐지?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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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이 감사합니다. 놀래라. 다다미가 이거 말하는 거겠죠? 다다미 으잇! 으잇! 뭔 소리야? 고기 있다. 7 어? 아니네 9 아 9 9 9 에잇 이렇게 무의식이 타로 났어요 9 4 2 9 그 다음에 나의 방이라 그랬잖아. 9 나의 방 여기가 자기 방인가? 12시야 최윤장님 7기가 감산된다 아 그렇지 이게 7이지 아니 헷갈릴 수 있지 그치 이거랑 그거랑 4297 맞죠 4297 어떻게 해야 돼? 뭐 이렇게 돼있어 아이 조준으로 해야돼 조준으로 조준으로 해야돼 어? 왜 한자리가 더 있지? 어? 왜 한자리가 더 있어? 뭐야 잠깐만 주전자 화장실 아 수납 수납 뭐지 수납? 수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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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있나? 뭐 이거? 뭐지? 아까 막 차커르는 소리가 났던데 이게 그저께 이 소리인가? 수납 수납아 이쪽인가? 수납아 아까 거기가 그럼 수납인 건가? 다담이라고 생각했던 데가? 수납아 이게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이건가? 수납아 수납아 어서오세요 응? 내 사진 어디 갔어? 여기 거치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우 어지러워 보통 여기를 다다미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맞는데 다다미는 그죠? 구 수납이 뭘까 그럼? 수납 아 깜짝이야 어 이러고 있으면 더 무섭지 않아요? 막 이런데? 이런데 이러고 있으면 어렸을 때 왜 이런 농에 들어가 숨어서 막 놀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꽤 무서운데? 어? 아 이거였어 하아 칠 칠이었습니다 그럼 42977인가? 42797이야? 42977 아니고? 어디니? 어디니? 주전자 4 2 9 42977 맞네 42977인데? 지크 손들어 42977 42977 1 1 2 1 2 아까 헿 헉 dernière 빛이 있어? 헛 이 집을 살때 빛을 져나? 문이 떨어져 나갔어 어? 뭐야? 엄마인가? 맘매 뭐야? 뭔데? 왜 안넘어가? 설마 또 오류는 아니겠지? 깜짝이야 4시간 후 어디야? 와 너무 깜깜한데? 꼬꼬맹이님 어서오세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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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생겼어 어? 저승으로 가는 문 같은거 아니야 이거? 집이 아니라 헐 왜 왜 왜 왜 왜 왜 뭐야 어?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새로 이사간 집에 그게 빚을 겁나게 빚이 있는 집인거야 새로 이사가면서 빚을 겁나 받은거야 사채를 받았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못 견디고 엄마가 못 견디었거나 뭐 어떻게 해서 죽은거지 그래서 엄마의 죽은 모습을 보고 자기도 따라 죽었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하나 봤구요 자 다음 다음 게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를 해볼거나 아 아 다만 이사 아 아 감사합니다.